외톨이 개구리 빌리. 자신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말만 믿고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인간들 도시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는 절친들도 빌리의 여행에 함께하며 이들은 아슬아슬한 모험을 펼치게 두는데. 정글의 아웃사이더 빌리가 정글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빌리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직 쓸모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엄마라 불리는 여자를 만나는 이령. 어느 날 이령은 엄마의 돈을 빌려간 악성 채무자의 아들 석현을 만났고 처음으로 차이나타운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풍성해지는 때. 핫 아이콘으로 불리는 두 여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엄마 역할을 맡아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김혜수와 강한 에너지의 김고은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선보입니다. 차이나타운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엄마에게 희망을 보여준 김고은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의 김고은이 만나. 차이나타운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엄마의 단계가 희망을 보여준다.